네 여기에 앉아계신 많은 분들이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젠지까지 있지는 않으시죠? 아직 그 친구들은 청소년일 것 같아가지고요 요즘 밀레니얼 세대 하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가치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가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로서 내가 이 가치는 진짜 이 세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가치들 역시 대답은 안 하실 줄 알았는데요 여러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되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걸 꼭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것 중에 한 가지가 공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무역도 얘기하고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일어나서 안 하던 시위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밀레니얼 세대 20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정이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공정한 사회에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은 공정한 사회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공정하다고 할 때 어떤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말할 때 어떤 걸 공정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네? 대답해 주실 분? 세계 속에서 국가 간의 문제들을 차치하고 나서도 그건 차치하고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것 중에 공정을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정 중에 하나일까요? 네? 아니면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대접받는 거 그것도 공정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내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공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큼 우리가 성공하고자 공부했던 것만큼 내가 그 보상을 가져간다고 하는 거 이게 공정하다고 말하는데요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요즘에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책 중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읽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정의란 무엇인가 혹시? 저스티스라는 책 기억나십니까? 네 마이클 샌델이 써가지고 선풍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샀는데 잘 안 읽는 책 중에 한 권이잖아요 그쵸? 성경책 거의 다음으로 안 읽는 책 많이 샀는데 그 작가 마이클 샌델이 다시 한 번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는 것 내가 공부한 만큼 좋은 학교에 가는 것 내가 노력해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자리에 취직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뭔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 더 성공한 자리로 올라가는 것 이거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능력주의라고 말하면서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해 전에 이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왔듯이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더 나은이라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수능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과외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확률적으로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SAT나 아니면 돈 있는 집 자녀들은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로 나갔다 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점수에 반영돼서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고 어쩌면 그것들을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출발점부터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출발한 것일 수 있고 그것이 운에 의한 거기 때문에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노력한 거로 인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마이클 샌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 더 나아가서 이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노력한 대로 받은 내가 나의 노력으로 보상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계층이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저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그들에 대한 인식마저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보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얻을 만하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정하다는 착각 속에서 이런 계층을 만들어내고 그 계층 간의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쓴 책이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 공정한 사회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정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공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어떤 사회에서의 성공만 공정하다는 착각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이 누구를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청년을 얻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함께 읽었듯이 16절에 보면 영생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죽고 나서 사후세계를 가는 거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얻을 유익이 무엇이냐 내가 뭘 소유하겠느냐라는 질문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영생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는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서 이 율법의 의미는 어떤 것이니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율법의 조항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청년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내가 이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특이한 사람들이죠 바울도 사실 특이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어려운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걸 이 청년이 해내죠 청년은 율법에 관해서는 자기가 부족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해요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아니죠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한테 하늘에 보아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청년에게 추가적으로 주어진 율법의 결과가 뭐죠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요 잘 써있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물을 놓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여러분 이게 어렵다는 표현으로 들리십니까? 네? 어렵다는 표현으로 들리세요?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이건 사실 예수님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아까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청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 청년의 모습 가운데 부자의 모습을 빗대어 이야기하시죠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것뿐일까요? 혹시 예수님이 그냥 요즘 아니죠 좀 지나간 막스주의자여가지고 공산주의를 주창하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단순히 부자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겁니까? 부르주아는 다 안 돼 이런 게 아닐 거라는 거죠 뭔가 이 이야기 안에 다른 이야기가 있고 이 청년 마음 안에 다른 것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단순히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걸 쉽게 생각하고 난 천국에 가고 싶어 그냥 쉽게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온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표현은 없어요 부자 기준이 모두 다르겠지만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부자들 못 보신 건 아니죠? 수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부자라는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피상적으로 와닿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부자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렇게 많았을까요? 지금 저희 현금 10억 가진 부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았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재벌 정도 한 나라의 100대 기업 정도 그런 총수 정도를 우리가 이 성경 시대에는 부자라고 불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극히 적었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재용 아십니까? 정몽구 아시죠? 이것처럼 그 당시에 이 부자 청년은 그 사회 안에서 유명한 사람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벌을 알듯이 아니요 재벌까지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지역 유지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지역에 유지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유지지 우리 동네 유지가 누구지? 이러면 누구 이렇게 이름 딱 말할 정도로 다 알아요? 그럴 정도로 이 청년이 유명했을 거라는 거죠 이름이 없는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고요 그 사회 안에서 유명 인사가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 인사가요 예수님 이 당시에 예수님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사실은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돈 많은 것만으로 이 청년이 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유대사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그 율법을 자신 있게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추앙 받죠 바린세인들이 그 사회 안에서 왜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사회 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율법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청년이 그 바린세인처럼 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다 지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청년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보여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진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돈 많은데 예수님한테 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삐져가지고 가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을 따르면서 은혜를 입어서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찐이라는 겁니다 관심이요 그냥 호기심이 아니고요 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말했을 때 더 자신있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단 두 가지를 추가하셨는데 근심하며 돌아가죠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유가 그저 재산이 많아서였을까요?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그것에 무언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에 당황하고 그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에 당황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요 그 당시의 생각,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요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옵으로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좀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욕기에도 잘 보면 그 받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식하고 이야기하는 케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이 청년은 그냥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켰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얻은 부유함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거라라는 답변을 듣기 원했고 기대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당연히 그 답을 듣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답을 못 들은 거죠 그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무언가 추가되어지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앞에 선 거죠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간 것 아닐까요? 이게 저의 과한 상상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배경이 청년에게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진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건 제자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보면요 제자들이 청년이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때 반응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만 남아있어가지고 이 제자들의 반응이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제자들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제자들의 반응 25절에 보면요 몹시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묻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니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기에 전제는 뭐예요? 제자들도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고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저 청년도 구원을 못 얻는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의 모습을 봤을 때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못 간다고 하니까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 안에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에게 어쩌면 착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 비슷한 착각이 이들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구원을 얻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정도 했으면 저 정도 지켰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요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게 내가 지킨 율법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부유함 하나님이 부유함까지 주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격이 자기한테 부여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로주의고 능력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런 능력주의와 공로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 청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랐는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자기네가 얻을 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들에게 너희가 열두지파를 함께 다스리겠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이 제자들에게 당연히 그것이 주어질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 뭐라고 끝나고 있죠? 그러나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따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될 수 있고 나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질문에 부자 청년과 똑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얻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제자들이나 부자 청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능력, 자격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요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지금 따르고 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변할 수 있는데도 지금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지적하고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재산이 많고 적음 나는 부자니까 부자들은 진짜 못 가 이런 것입니까? 너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포기할 수 없어 이런 것입니까? 그러면 저같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그냥 가겠죠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격 있으십니까? 크게 대답하지 마세요 가진 게 없다고 괜찮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사역자의 길을 간다고 해서 제가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얻겠지 나는 얻게 될 거야 난 그런 자격이 있잖아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현재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 많고 적음 사회적 지위가 있고 없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무언가 나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자 할 때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있는 재물이 우리에게 있는 무엇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와 능력,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없고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임원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재물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사를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겐 은혜가 있겠지 나에게 축복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찬양팀으로 어떻게 섬겼건 내가 교사를 어떻게 봉사했건 그 봉사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다는 어떤 자격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자격이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에게 이 추가되는 질문을 들을지 몰라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왔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너 교회 예배는 잘 드렸니? 봉사는 했니? 얼마나 봉사했니? 얼마나 봉사했니? 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있게 말하면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격으로 생각할 만한 무엇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제 후배들 혹은 청년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아직 찾아온 사람 없었는데요 여기서는 제 후배들이 만나서 뭐 가끔 이제 여러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봉사하는 게 정말 내 뜻으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고자 할 때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던 10년간 봉사하고 있던 교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령하고 있다고 생각한 찬양팀을 갑자기 내 오랜 기간 동안 봉사해왔는데 찬양인도 하지마 이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 마음 안에서 이걸 포기하지 못하겠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 봉사와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설 때마다 나에게는 그럴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구나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포스터가 안 붙고 이러니까 잘 모르시죠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뭘 묵상하십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 나의 능력은 포기하고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걸까? 뭐가 더 예수님의 생각과 가까운 것일까? 우리는 항상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선을 옮기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항상 시선을 다시 한번 돌려